오늘 아침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광주의 아침 추조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3.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7도에 머물겠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은 기온과 함께 곳곳에 비가 내려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여수와 고흥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무한해나 최고기온 8도, 강진과 장흥 9도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신안해 낮 최고기온도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